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런 분들은 사골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골국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 사골국 인데요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는 건강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구요 그와 함께 건강하게 사골국을 드시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보양식으로 알려진 사골국이 오히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즉 만성적인 신장질환이죠 콩팥이 안좋은 분들은요 몸에서 여러가지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인성분 아시죠 이 인성분을 걸러내지 못해서 혈액소에서 인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사골국을 오랫동안 우려낸 국물 속에는요 뼈에서 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분을 오히려 사골국을 통해서 먹게 되기 때문에 고인인산 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 사골국 특히나 여러 번 우려낸 사골국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뼈가 약한 고령자나 골다공증 환자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골국 안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에 되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연구자료들을 보면 칼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유보다도 양이 적게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가니탕 같은 걸 많이 드시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관절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근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단백질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함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요 계란보다도 적게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골국 속에 칼슘이 많아서 뼈에 좋다거나 또는 콜라겐이 많아서 관절이 좋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골국을 너무 오랫동안 또 여러 번 끓이게 되면 2인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인 성분이 결국은 칼슘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2인 성분이 많아지면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뼈가 오히려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한 고령자분이라든가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너무 사골국을 많이 드시면 좋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끔 드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요 오히려 뼈의 건강을 위해서 자꾸 찾아 드신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바로 대사증후군이죠 고혈압이 있다든가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 사골국 속에는 아시다시피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만성콩팥병, 뼈가 약한 고령자나 골다공증 환자 대사증후군, 동맥경화증 걱정되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또 칼로리 보충에 정말 필요한 영양부족 상태일 때는 사골국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끼를 든든히 먹고 싶을 때 사골국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으면 건강할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촌지능청에서 권장하는 사골국을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골 속에 들어있는 혈액이라든가 불선물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요 물이 오랫동안 담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을 조금 잠길 정도만 물을 붓고 나서 약 10분 내지 20분 정도 푹 끓인 다음에 사골을 건져내서 씻어주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씻은 사골을 가지고 다시 물을 붓고서 끓이는 건데요 한번 끓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불을 줄인 다음에 6시간 동안 꾸준히 끓이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골을 건져내고 난 다음에 국물에 지방을 천천히 식혀서 지방을 건져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두 번도 우려내게 되는데요 사실 가능하면 두 번 정도만 우려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세 번, 네 번 이렇게 우려내기 시작하면 영양 성분도 부족해지고 그와 함께 또 인 성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 사골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골국도 적당히 드시면서 또 건강하게 드시면서 여러분들 더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